고춧가루 이제 리그 개막전이 펼쳐지겠습니다. 이번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경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스타디움을 가득 메운 서포터들이 큰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. 날씨가 맑습니다. 연기를 치르기에는 참 좋은 연경이 되겠습니다. 오늘 경기는 김준이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. 이러십니까? 네, 안으로 오세요. 연기에 하나를 본다. 더 좋습니다. 우리 김준이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렸습니다. 너무 고소하고 싶습니다. 이 번호는 최고의 무엇을 도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것이 중요합니다. 예전에는 먼저 생선을 구입했습니다. 저는 위허설에 비해가 있습니다. 이 오이파리의 먹는 공식을 다하는 것 같아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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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